안녕하세요 여윤만만입니다. 지금부터 이성훈 선생님께 어깨 통증 줄이는 비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석회성 건념이네요 이번에. 석회성 건념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. 석회, 석회가 건에 침착을 해서 생긴 염증. 그래서 석회성 건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. 어깨는 이렇게 팔을 힘줄 4개가 이렇게 쌓아고 있는 구조로 이루어집니다. 이 4개를 뭉뚱 그려서 회전근계라고 표현을 합니다. 이름은 좀 어렵지만 회전근계라는 거는 우리 현대인에서 너무 많이 쓰이는 용어이기 때문에 조금 외워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이 회전근계 중에 어느 하나에라도 안쪽에서 석회가 침착이 돼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생기는 병을 석회성 건념이라고 합니다. 석회성 건념. 석회가 분필처럼 가루 형태로 침착이 되기도 하고요. 또는 이렇게 짜낼 수 있는 치약처럼 짜낼 수 있는 그런 약간 반액체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. 어느 쪽이든 이물질이기 때문에 이 주변으로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요. 이렇게 염증이 한 번 발생하게 되면 너무너무 통증이 심해서. 아까 말한 동결경 같은 경우는 움직이다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서 못 움직여서 아프다면 석회성 건념은 염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주 조금만 살짝만 들어올려도 통증이 심한 그런 약간의 차이점이 있고 특징이 있습니다. 팔꿈치에도 석회성이 좀 끼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겠던데요.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? 네. 어깨뿐만 아니라 우리 이런 고관절 옆에 있는 힘줄, 그 다음에 팔꿈치에도 석회가 침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가장 흔한 게 어깨이기 때문에 유명률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깨에 석회성 건념이 조금 더 흔히 알려져 있는 거고요. 그거 말고도 다른 곳의 힘줄에도 석회가 침착해서 똑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